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육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져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해할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서 악은 빠르게 전염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며칠 전에 사과가 싸서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두고 먹다 보니까 한두 개씩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안을 봤더니 몇 개나 썩어 있었어요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악은 선보다 그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썩은 사과는 주위를 다 썩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위의 건강한 사과들은 그 한 개의 썩은 사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악은 선보다 그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악이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1%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하고 그런 부패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말세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 노아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산 걸까요? 이 시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씀이 노아가 정말 허물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 또한 아담의 자손이고 죄성을 지닌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무거움으로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 땅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악할 대로 악해져가는 그 세상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려고 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120년간의 방주를 짓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하나님을 쫓으려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의인 한 명으로 그 자리에서 불을 내리지는 않으셨을까요? 본문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꼭 든 사람이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꼭 든 사람이었다 성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늘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칭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꼭 든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눈에 꼭 든 사람이었다라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한번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떻게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입이 벌어질 때가 많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도 또한 그랬어요 120년 동안 묵묵히 모든 가족이 한 가지 일만을 했습니다 120년간 묵묵히 가족이 한 가지 일만을 했었죠 어떻게 그들이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 한마디의 거부도 없이 그는 온전히 순종했다고 나와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할 따름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주님의 인도함이 없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수험 준비를 시작할 때 학원을 선택할 때 또 중학교를 선택하고 입학하기까지 이것이 정말 맞는 선택인가 불안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특징 클래스에 한 명이 비게 되는데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의였어요 아이가 다니게 되는 중학교는 반이 세 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중에 특징반은 전체 130명 중에 30명이 뽑혀서 공부하는 반입니다 합격 발표가 나고 이미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후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보너스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참 불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불순종하며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그래서 늘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120년 동안에 보내는 노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노아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120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걸어가시나요?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눈앞의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꼭 든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열망하는 세상에서 그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두렵지 않고 그 은혜가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を思い返し 일쑤に祈りましょう